앱을 설치하고 인터넷 은행에 접속해 계좌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껏해야 10분 은행에 가지 않아도 은행원과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손쉽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국내 최초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뒤이어 6월의 후발주자로 등장하는 카카오뱅크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해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무엇인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출연할 것이다. 기대 많았고 드디어 나타났는데 이렇게까지 돌풍을 일으킬 거라고 전망하셨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기를 끌 거라고는 예상은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거의 돌풍 수준이어서 이 정도는 저도 예상을 못했던 그런 반응입니다. 우선 한 두세 가지 정도가 크게 어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서비스의 편리성. 우리가 디지털 기술, 또 핀테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이번에 K-뱅크 같은 경우에 가입 절차부터 굉장히 수월했다, 이런 평가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가격 경쟁력.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에 대한 경쟁력인데요. 지금 K-뱅크가 제시하고 있는 예금금리, 또 대출금리가 어쨌거나 현재 소비자들,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만족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예금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대한 2.2% 연 나오고요. 대출금리도 중금리 대출이라고 해서 연 5%대에서 7%대 정도 상품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이 흥행 돌풍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폰뱅킹을 즐겨하는데 우리가 폰뱅킹할 때도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폰뱅킹하고 지금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 전문은행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인터넷 뱅킹과 인터넷 뱅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은행 업무라는 게 크게 여신 업무, 수신 업무, 또 해외 업무, 해외 송금한 업무 같은 세 가지 업무가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시중 제1금융권에서도 앱을 통해서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런 의문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오프라인의 거점입니다. 즉 인터넷 뱅크라고 하면 예금을 하든가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고 나중에 해외 송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번도 오프라인의 어떤 점포나 지점에 가지 않고 처음부터 끝이다. 온라인, 모바일,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시면 기존 은행들 앱이 있기는 하지만 한 번은 오프라인 은행이 찾아가야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서류 갖고 창구 직원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비용을 줄이는 대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게 모토인데 어떤 혜택들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편리성, 편의성은 실은 부수적인, 부가적인 것이고요. 현재 인터넷 뱅크의 가장 큰 강점, 또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부분은 중금리 대출이라는 겁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출 상품 구조가 좀 왜곡이 돼 있거든요. 즉 신용등급이 좋은 1등급에서 상등급은 제일 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고 반면에 4등급부터는 실은 그렇게 등급이 나쁜 편은 아닌데 이제는 제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엄청난 금리 부담을 지게 됩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신용등급 좋으신 분들은 연 4%가 가능하지만 바로 4등급, 5등급, 6등급 되시는 분들은 연 15%, 나아가서 연 20% 이상의 금리 상품을 받아야 되거든요, 대출 금리를. 그런데 바로 이 중간 금리, 즉 중금리 대출이라는 점을 인터넷 뱅크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용등급이 한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1금융권에서 낮은 대출 금리를 못 받았다 하시더라도 바로 막 15%, 20% 안 받아도 되고요. 5%대, 8%대, 연 8%대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데 이번에 K-뱅크의 중금리 대출 상품 보니까 최저가 연 4.2%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찾아가서 자신의 신용등급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되겠지만 연 7, 8%에서 아마 신용등급이 4등급에서 6등급 되시는 분들은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 금리권에 비해서 낮은 대출 금리가 당연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이대별로 좀 구분하는 게 그렇기는 하지만 한 45세를 기준으로 해서 한 50세를 기준으로 해서요.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게도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굉장히 편리하고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 앱을 다운로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 앱 다운, 애플리케이션 다운받는 돈에 거기에 가셔서 이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거기서 넣으라는 거 가령 주민번호, 이름, 휴뇌전화 이런 것들을 다 넣게 되면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계좌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인증 같은 경우에도 소위 말하는 지문인식기가 있는 스마트폰은 그걸 이용하시면 되고 아니면 영상통화를 통해서 본인 인증이 가능하고요. 자신의 신분증 같은 것도 사진을 딱 찍어서 업로드라고 하죠. 업로드하는 그 방식이 있어서 글쎄요. 한 20, 30대는 굉장히 편리하게 느낄 수가 있고 한 10분, 15분 안에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많이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공인 인증서가 필요가 없고 또 하나 OTP라고 해서 일회용 비밀 생성하고 그거 다운로드 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점도 다 없이 원스톱 서비스가 되더라. 또 이런 간편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가서 공인 인증서 받고 이런 거 할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그런 편리함이 있군요. 그런데 대포통장 규제로 인터넷 계좌 개설에 발목이 잘 핀 사용자가 벌써 생겨났다고 들었어요. 대포통장 규제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재작년 2015년 워낙 대포통장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문제도 커서 어떤 법규를 새로 마련했냐면요. 신규 계좌 개설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 계좌를 할 때는 20일이 지나야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K뱅크 오픈되고 앱 다운받아서 들어가시려는 분들이 계좌 개설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령 일주일 전에 혹은 2주 전 20일 이내에 다른 데서 은행 계좌 개설을 한 분들은 그때부터 20일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포통장 규제가 좀 아쉬웠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부가적인 아쉬움이고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은산분리 규제입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 은행 부분만큼은 좀 은산분리에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줄 알았는데 개정안들은 많이 발의가 됐는데요. 국회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인터넷 뱅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나눠서 산업자본이 은행이라든가 금융사에 들어올 때 굉장히 많은 제약을 가합니다. 그래서 가령 이런 인터넷 뱅크 같은 경우에도 산업자본인 케이트라든가 카카오가 들어올 때는 전체 지분은 10%밖에 못 갖고요. 그중에서도 의결권은 4%밖에 안 주거든요. 그런데 초창기이기 때문에 케이트라든가 카카오가 스스로 많은 자금을 어디선가 조달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초기에는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10% 규제에 얽매여 있어서 향후 이게 법안으로 풀리지 않는다면 지금의 돌풍은 글쎄요. 그렇게 지속되지 못할 그럴 위험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은산분리 규제가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점포 없는 은행, 우선 케이뱅크가 문을 열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6월에 문을 예정인데 이렇게 보면 2파전으로 전망해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면허 받은 곳이 두 곳이고요, 인터넷 뱅크로. 지금 케이뱅크 같은 경우에 열풍이라고 하셨는데요. 10만 계좌, 신규 계좌가 10만 계좌가 넘었다고 하거든요. 아마 일주일까지 다 이게 지금 5거래일제 같은데 6거래일제 다 한다면 한 12만 계좌, 13만 계좌가 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웬만한 은행의 1년치 신규 계좌 개설 건수거든요. 그걸 일주일 만에 끝내게 된 건데 아마 하반기에 카카오뱅크가 오픈이 되면 SNS라는 카카오톡을 갖고 있어서 더 뜨거운 열풍이 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예상이 가능합니다. 특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게 현재 우리 국민의 4천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를 받고 사용을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강점이 또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반기에 케이뱅크,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올 한 해를 보면 이 두 개의 인터넷 뱅크가 거의 금융시장의 핫 뉴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 메신저 이용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강한 플랫폼을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카카오톡 서비스는 두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를 들고 나올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먼저 카카오뱅크의 강점 설명해드리고 그다음에 케이뱅크의 강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카카오뱅크는 계속 나오지만 SNS, 카카오톡이 있어서 아마도 가장 강점이 계좌이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송금에 있어서는 너무나 편하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고객들이 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이미 자기가 리스트업에 주소록이 있잖아요. 하고 우리가 누구에겐가 돈을 이체하고 송금한다는 건 대부분 지인한테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미 돼 있는 그 주소에서 클릭 한 번으로 계좌이체나 이런 게 가능하게 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지금 카카오뱅크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외 송금 서비스로부터 굉장히 자신들이 이니셔티브를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활용하게 된다면 해외 송금 서비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수수료를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모든 해외 송금 서비스, 은행권들 것도 다 빼앗겠다. 이런 포부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인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기존에 카카오톡에서 한 번 인증이 되니까 훨씬 더 절차가 간단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강점들이 있고요. 이번에 오픈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T라는 통신 가입자의 고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객들을 분석할 때 인터넷뱅크들은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해당 가입자의 고객이 그동안에 소비는 어떻게 했고 물건은 뭘 샀고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됐고 이것들을 이 한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태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한다고 하는데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T라는 통신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GS 편의점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 있어서 그런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또 강점이 있겠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건 이런 서비스 경쟁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호가 되지 않습니까? 인터넷 전문은행 안전성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넷 전문은행도 제1금융권 면허를 받았기 때문에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은산분리가 풀리지가 않는다면 이 자체에 대한 영속성이라든가 강점이 쉽게 사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 은행이 많이 망하기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예금자보호에 대한 위험성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은산분리가 풀리지가 않을 경우에 K뱅크도 그렇고 향후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그 은행 자체의 어떤 경영상의 악재는 터질 수 있겠다.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기존 시중은행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기존 시중은행도 다양한 서비스 방안들을 내놓을 것 같은데 어떤 방안들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벌써부터요. 지금 가장 경쟁이 먼저 되는 곳이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아닙니까? 제2금융권, 저축은행 등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무더기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다운로드 받으면 1인당 최대 3천만 원을 중금리, 그러니까 연한 8%에서 10% 이때의 대출을 주는 상품을 쏟아내고 있고요. 제1금융권 은행들에서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정 규모에 한해서 중금리 대출, 신용등급 4등급에서 6등급 사이의 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 이렇게 좀 포부를 밝히고 있어서 애당초 당국이 인터넷 은행을 시작할 때 매기효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뭐 잠잠한 여기에 물에 안일한 물에 매기 한 마리를 풀면 매기가 요동을 치면서 전체의 생태계를 활력을 돕게 한다라는 건데 현재까지만 보면 어느 정도 그런 매기효과는 좀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학기술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치고 있는데 이 금융 분야에서도요. 어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어디까지 상상해 볼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동전 없는 사회를 이룩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동전 없는 사회는 더 크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현금 없는 사회를 지향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모든 거래가 디지털, 온라인 상에서 찍히게 되고 우리의 결제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손에 차는 밴드 같은 걸로 통해서 결제가 되고 즉 우리가 사용하는 현금은 곧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바로 가는 거에 교두보가 인터넷 은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오프라인 거점들이 좀 있어요. 편의점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돈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것은 5년 내로 사라질 것 같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런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통화로 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또 한켠에서는 그런 과정이 되면 기존의 은행을 비롯한 또 금융권의 많은 인력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또 어느 정도 구조조정 이슈라든가 이런 게 또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미리미리 고민하고 대비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적 가치가 우선이지만 고객과의 신뢰를 먼저 쌓아가는 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큰 만큼 안정적인 운영에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